이 오비탈이라는 건 좀 어렵게 얘기하면 확률함수에요 확률함수 너무 싫어 그죠 확률함수 확률함수 즉 무슨 얘기냐면 보호의 원자 모델에 의하면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정해져 있는 길이 있어요 그죠 전자들이 다니는 정해져 있는 길이 있고 전자들은 그 길을 따라 다녀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이 원자를 들여다 봤을 때 전자가 대략 어떤 위치쯤에 있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냥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핵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아요 이 원자의 중심에 있는 핵의 위치는 정확하게 아나 이 주변에서 전자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얘네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핵 주변 어딘가에는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근데 그 핵 주변에 어떤 위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단지 그냥 핵 주변 어딘가에 있을 거야 따라서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그 확률을 갖다가 함수 형태로 나타낸 그게 바로 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조금 조금 쉬운 말로 좀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핵이 있어요 핵 주변 어딘가에 있는 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을 마치 이렇게 어떤 구름의 형태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타낸 그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죠 두리뭉실하게 구름의 형태로 나타낸 그런 어떤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오비탈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영역 쯤이야라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실제 수능에서 다음 중 오비탈의 정의로 맞는 것은 이런 거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은 오비탈이라는 건 핵 주변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래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여기에서는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오비탈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약간 구름의 모습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오비탈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게 되는 건지 선생님이 크게 그림 세 가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오비탈 확률 함수인데 자 얘는요 이렇게 보통 세 가지 그림으로 많이 나타내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게 요 경계면 그림이거든요 왜 경계면 그림이냐면 그냥 언뜻 보세요 이 그림 그리기 쉽겠어요 그래서 좀 다 찍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불편해요 그다음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지금 어느 한쪽 방향만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비탈의 모습을 알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을 가장 많이 쓴다는 거 앞으로 이렇게 생긴 그림을 가장 많이 볼 걸 볼 거라는 거. 자 우선 이 첫 번째 그림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전밀도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공간장에 이렇게 축이 있죠 삼차원의 축이 있는데 이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핵이 있겠죠 이 중심에 핵이 있고 이 주변에 어딘가에 전자가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지점을 이렇게 확률을 나타내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막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. 이렇게 점으로 막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점으로 찍어서 표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전밀도 그림이에요 그럼 이 전밀도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깥쪽은 점들이 좀 띄엄띄엄 하지요 핵 부근으로 갈수록 점들의 밀도가 좀 높지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. 촘촘히 찍혀있는 그 지점에서 전자가 발결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어떻다라는 얘기냐면 높다라는 얘기예요 즉 핵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은 띄엄띄엄 하니까 그만큼 적어져.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밀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어느 부분이 진한지를 통해서 아 이 부분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.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경계면 그림이야 그래서 이 경계면 그림은요 말 그대로 경계면으로 지금 나타낸 거예요 전밀도 그림에 의하면 어느 부분이 끝인지 몰라요 핵에서부터 아주 아주 먼 지점에서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분명히 있어요 단지 그 확률이 높지 않다 뿐이지 있어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냐면. 핵에서부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대략 한 전체 구십 퍼센트가 되는 지점 있죠 그 지점을 이렇게 면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면으로. 이렇게 해서 나타낸 그림이 지금 요 지점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대략 몇 퍼센트 구십 퍼센트가 되는 지점 다시 말해서 이 경계면 바깥 동네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약 몇 퍼센트 십 퍼센트 정도 발견될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. 되시겠어요 이 경계면 그림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십 퍼센트까지 발견되는 그 확률을 확률이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면으로 이어서 나타내 주는 게 경계면 그림이다.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그림은요 거리에 따른 존재 확률을 표시한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 핵이 있겠죠 핵에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전자 발견 확률이 요렇게 나타난다는 그림이에요. 자 요 그림이랑 이 그림을 선생님이 잠깐 연결을 시켜 주자면 이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다면 이 경계면 요 부분 있죠 이 경계면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건가요. 높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그림에 의하면 자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 이 전체 면적이 백이라고 친다면 전자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대략 한 구십 퍼센트 정도가 되는 지점은 한 이쯤 되겠죠. 한 요 부분이 한 구십 퍼센트라고 치고 이 나머지 부분이 한 십 퍼센트 즉 다시 말해서 이 경계면의 위치는 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점을 이렇게 위어놓은 게 곧 이 경계면 그림이란 얘기예요. 다시 말해서 경계면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자가 가장 발견될 확률이 높은 지점은 그 안쪽에 어느 지점이란 얘기예요.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비탈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그림은 어떤 그림이다 오케이 경계면 그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. 되겠죠 자 그럼 인제 선생님이 오비탈에 대한 개념을 대략 설명해 드렸어요.